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안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미래에 대해서 신통한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거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선거 때가 되면 출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점쟁이나 무당집에 문전 성실을 이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말연시 이렇게 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증여기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떤 음성으로도 안 들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당에게 물어봤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아주 그 일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종종 어떤 미래를 말하여서 어쩌다 하나씩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지나온 일은 이 귀신이 잘 맞춰요. 무당이나 점쟁이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신을 내려가지고 그 악령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맞추지만 미래에 대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쟁이들은 그거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온전히 우리 미래 이 장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장래일 미래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 나라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걸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그 미래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너부가네살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었대요. 큰 신상이 있었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있는 이게 뭐였냐면 바로 이 세상에 장차 나타나게 될 세계를 지배할 그런 제국들이었어요.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이 두 팔과 가슴은 메데파사 그리고 노슨 헬라 두 다리는 로마 동로마 소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열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섞여있는 이것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들이 연합하여 열 개의 그런 어떤 형성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그 큰 돌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쳐버리니까 그게 부서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뜨인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때는 사자로 또 어떤 때는 곰으로 어떤 때는 표범으로 어떤 철과 그 어떤 것을 삼키는 무서운 흉악한 그런 짐승으로 나와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앞으로 이 세계에 나타날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국 24장과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으리다. 그래가지고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 이름 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한 게시록에도 다니엘서에도 에스겔서에도 이런 애언서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큰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어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많이 성경에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바로왕에게 한 것처럼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를 알려주셨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전하고 또 11개의 곡식단이 그에게 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또 여러분 지금 장세계에 나오고 있는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앞으로 되어질 일도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꾼 대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 많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는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다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성령 받는 거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막 박해를 당하는데 꿈을 두 번 의미 있는 꿈을 그때 꾸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는 제가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 같은 게 있는데 그 위로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나무 다리인데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보니까 양쪽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이렇게 그 다리로 건너가는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무에 막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꿈에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그 강 좌우편에 큰 나무에서 돌을 들어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운데도 긴장을 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들려고 고치려고는 하는데 치지 못하고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얼마 있으니까 다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저는 그렇게 뱀이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시골에 다닐 때 어떤 저수지가 있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 저수지가 그게 보이는데 그 저수지 뚱이를 가는데 이야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뱀을 본 적이 있어요. 뱀이 뱀이 이 저수지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해서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저수지 가해가 뱀이 엄청나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뱀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저수지 저 뚝을 지나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뱀들이 얼마나 이리 많이 기어다니고 있는지 이야 무서워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잘못하면 금방 밟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를 어떻게 조심조심 하면서 해가지고 겹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 꿈을 보고 나에게 엄청난 시험과 이런 도전이 오겠구나. 굉장히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갈 수 있겠구나. 여전히 그 꿈대로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떻게 돼?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그런 핍박을 제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7번 정도의 꿈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꿈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갔잖아요. 또 꿈에 지시를 받아서 다시 나세레스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꾸는 꿈이 있고 개꿈이 있다고. 이게 개꿈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어떤 잠재적인 생각이나 어떤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며 어떻게 가서 황금, 돼지 이런 꿈을 꾸며 어떻게 가서 로또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그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기서 에베를 드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고 해서 그 보낸 것이 환상을 보고 기록하여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거예요. 장례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교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그 미래의 마지막 때에 대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 환란을 겪지마는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다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환상을 몇 번 봤는데 이제 에베당 건축하려고 에베당을 너희들이 교회를 이삭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제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새로 이삭할 그런 에베당 장소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환상 가운데 고속도로가 나가는 곳인데 그때 제가 그 환상을 봤을 때는 서양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석현동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줄 알고 계속 그쪽의 땅을 가서 알아봤었어요. 그때. 그런데 환상에서 본 그 슬레트 집이 있었는데 슬레트 집이 있고 그런 언덕지 이렇게 나가는 데가 언덕이 싹 이렇게 졌는데 아무리 가서 석현동 거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여기 땅을 사고 나서 그 살 때도 제가 이게 주님이 주신 땅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목재소가 있었는데 그 목재소가 어떻게 돼요? 환상의 본 그대로 슬레트 지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나간 데 보면 고속도로가 석현동은 이렇게 좀 평평한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경사져 있잖아요. 주유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그때서 주님이 나한테 이게 보여주신 데가 여기였는데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처음에 이 땅을 살 때 여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왜 저쪽에 도총 있는 데 오는데 그 아파트 많이 지으니까 나한테 좀 거기로 미리 교회를 가라고 하지 그랬으면 종교부지를 지금 평안교에 있는 그런 데나 어디 유달교회나 어디 종교부지 같은 데 종교부지가 거기 세 개 있었거든요.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많은 데 거기를 이사 갈 건데 왜 이제 에베당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그건 종교부지 지나고 어디로 갑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놓고도 아 이제 땅을 계약해놓고도 처음에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이 여기가 좋다. 계속 기도만 하면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저쪽이 더 좋은데 여기가 더 좋다고 그래요. 계속.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청 있는 데 갔으면 지금 부지가 4천평인데 어떻게 4천평 삽니까? 거기서 땅이 최소한 싼 게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럼 4천평 사려면 돈이 그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위치도 없고 이런 접근성, 확장성 또 이런 이만한 위치가 거기 없죠. 그런데 다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아니 어떻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다 교회를 지었냐고 저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꿈의 교회가 중심이 돼. 아멘. 저희 교회 중심으로 이 앞뒤로 전부 다 아파트가 최고로 많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파트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산정농공단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땅을 살 때 저 농공단지를 주거지로 변화시켜서 저기 아파트를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저기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꿈의 교회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제가 했는데 아직은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장래의 일을. 여러분에게도 어떤 데는 말씀으로 어떤 데는 꿈을 통해서 어떤 데는 환상을 통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장래일을. 아 성령님이 네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 길로 가. 너는 직업은 이걸 가져. 너는 사업은 이렇게. 너는 어디에 가서. 이런 걸 전부 다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아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고 오른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너희에게 장래일도 미래도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고요. 지금 제게 교회 이전하는 거 이런 걸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삼천 교회를 세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 이루어가야 될 일이죠. 그 삼천 개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 여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한반도를 불태우는 그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게 저는 뭐냐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 불길이 이 목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가운데 종아 내가 너에게 목사들의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할 거라.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건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세미나에 가서 목회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걸 내가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장례일을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장례일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례를 어떻게 가르쳐주시냐면 애연자들 그러니까 애연자라고 했을 때는 애연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애연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례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야모스 3장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신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애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경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 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 에레미아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많은 그런 종들 있죠.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에레미아 이사야 에스겔스 이런 사람을 대선지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애연을 많이 했어. 그래서 자기 민족만 나라만 한 게 아니라 열국에 대해서까지도 또 어떤 데는 개인에 대해서 그런 애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니엘을 비롯해서 또 아모스라든가 요엘이라든가 그리고 스가라라든가 많은 그런 애연자들이 나오죠. 이건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애연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개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그런 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7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인 주 여왁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그랬잖아요. 먼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연의 은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애연의 은사. 애연의 은사가 있고 또 애연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잘못된 그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애연은 옛날에는 한 거야. 그거는 지금은 없어. 성경이 완성되는데 무슨 애연이 있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애연을 한 사람들이 잘못 애연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서 가장 제가 거부감이 많았던 은사가 뭐냐면 애연의 은사였어요. 나는 절대 애연의 은사는 아주 굉장히 좀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다른 기도는 안 받아도 애연 기도는 다 받겠다고 봐요. 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려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와서 너에게 장례를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애연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이게 이제 다섯 가지가 때로 천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게 보편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례를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나일강에서 살찐 소가 일곱 마리 올라왔는데 나중에 흉측한 소가 올라와서 그걸 잡아먹었죠. 충실한 이삭이 일곱이 있는데 또 나중에 동풍에 매마른 세악의 일곱 이삭이 그걸 삼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꿈을 꾸었으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와 제자들 다 불러서 이걸 해석하는데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감옥에 갔을 때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바리 안에 유혹을 뿌리쳤다가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서 누명 씌어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정치봉 수용소였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두 사람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나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빨리 왕이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그 앞에 갔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몽을 해요? 그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될 것이고 이 풍년이 지나면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이 두 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해석은 하나인데 그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각성에다 창고를 많이 지어서 양식을 저축해서 그걸 대비를 하면 흉년이 왔을 때 멸망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의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올이까? 이러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줬죠. 그 가르쳐주신 이유는 뭐예요? 대환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미리 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제림할 때 이런 징조가... 그 제림하는 주님을 부끄럼 없이 슬기로운 5천 녀처럼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시고 피하라고 이런 걸 다 가르쳐요.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란 링컨이 암살당하기 전에 꿈을 꿨다고. 꿈을 꿨는데 백악관에 대통령궁에서 딱 꿈을 꿨는데 이제 링컨이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자기가 2층에서 침실에 있다 일어나서 딱 1층으로 내려갔는데 뭔가 아주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고 엄청 긴장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궁의 2층에서 밑으로 딱 내려가니까 이렇게 군인들이 딱 있는데 도일을 했는데 도일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꿈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데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그리고 친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극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갔다가 그날 거기서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너에게 굉장히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고 누군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거 준비를 하고 더 경호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 일을 이렇게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메? 환란이나 이런 걸 피하고 어려운 일을 다가온 걸 미리 대비하고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니까 너의 그 미래를 준비하라. 너는 주의종이 될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신학을 가서 공부하고 주의종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너는 앞으로 사업가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어떤 사업의 분야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벡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너의 미래를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위대에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까 그랬죠? 자기가 그 목동인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애연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왕으로서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미래를 또 우리로 하나님께 장례일을 알려주신 이유는 방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방황을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가야 될 길과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까? 왜 대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그래도 안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장례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장례일을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려달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길로 가야 그래야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례일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 그런데 전혀 이런 일이 있을까로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놀라지 않도록 하기 그리고 하나님께 장례일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환란이나 고난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은 그때 그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느냐고 엄청난 바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장례 있게 될 일들을 받아가지고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장차 어떻게 돼요? 환란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하나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또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장례일을 보여주신 걸 보고 알려주신 걸 보고 지금 아무리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걸 참으면 되겠구나.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례일을 알고 싶습니까? 진짜로요? 장례일을 알고 싶으세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입신해가지고 장례일을 주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는 입신해도 주님이 장례일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강단에서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데 입신하면 저거는 주님이 지금 역사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장례일을 정말로 알고 싶으세요? 그럼 장례일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장례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방황치 않고 내 미래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 내가 고난이 와도 이기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례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도 보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는데 에르미아 성경을 에르미아 선지자가 쓴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이 잡혀간 것이 몇 년 만에 끝나리라? 70년 만에 딱 끝나리라 그걸 읽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구나. 그래서 그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가 어떻게 되지? 해서 자기 민족의 장례를 놓고 그걸 알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제롬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의 장례일을 또 요한계시록의 장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 우주적인 그런 미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장례일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장례일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이사회에서 보면 너는 네 아들들의 장례에 대해서 물으라.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인가 글을 보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장례일을 내 아들들의 장례일을 물으라고.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겠다고 그랬죠. 내가 너의 갈 길을 뭐라고요? 가르쳐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례일을 알려달라고 미래를 가르쳐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장례일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은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은할 것이오. 단 17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를 해요? 애은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 임하면. 그러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성령추안에 기쁨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제3시 그 유대인의 시간을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시에 술 먹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어린이들은 애은할 것이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했지 않냐. 내 영을 부어준다. 그리고 내가 말세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니 또 애은한다고 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한 그 약속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애은도 하고 환상도 하고 꿈을 꾼다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례일을 알려주실 때 애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을 보내 그가 와서 너에게 장례일을 알려주려라 했잖아요. 아멘? 저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장례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장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 제가 애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만 명이 애은을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 어려서부터 쭉 미래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하지 않고 조금 큰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한다든가 앞으로 잠깐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런 경우가 다 틀린데 이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어떤 분을 애은하면 그래요. 복사님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애은하는 일이 장례일을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고 꿈을 꾸어서 꿈을 통해서 장례에 대한 확실한 개시 환상을 보고 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례일을 미래를 알고 싶다면 뭘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장례일을 알고 싶다면 성령을 받으세요. 다시 앞뒤로 합니다. 장례일을 알고 싶다면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장례일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두 손 들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장례일을 알게 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장례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장례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알고 싶다면 첫째 성경을 읽으라고 했죠. 하나님 나의 미래 장례를 가르쳐달라고 뭐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만 귀 있는 자는 뭐를 들으라고요?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건 교회에게 보는 편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진이 너한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진실 연실 성령이 들을지어다 그래 연실이 좋나 진실이 좋나 내가 볼 때 진실이 더 좋은가 모르는데 연실이 좋아요? 연실은 무슨 뜻이에요? 고운 열매? 아 그래요? 그럼 고운 열매가 무슨 열매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지 아 그래요? 연실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진짜 제가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감격은 이루 말로 못해요. 저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항상 제가 몇 년 동안 저기 왕산 중등포 거기 왕산에 보면 갈릴리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토요일날 마다 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겨울에는 침낭 그거 갖고 가고 여름에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가서 거기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와 그리고 침낭 가져와서 그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죄악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할까요? 말씀을 주세요. 내일 무슨 말씀 전하죠? 말씀을 주세요. 그것만 다른 거 안 하고. 왜? 토요일날은 일요일날 전할 말씀을 받아니까 무릎 꿇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손을 깍지 끼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때 하여튼 푹 들어갔었어요. 성경에 보면 야구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가잖아요. 하도 무릎 꿇고 해. 그런데 저는 여기가 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영감으로 딱 그게 와요. 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례일을 알려주시는가 이런 제목을 다 내 안에 쫙 영감으로 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목이 온다든가 아니면 먼저 제목이 오고 말씀을 주신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례일을 알려주신 이유. 그러면 왜 알려주신가? 그 제목이 오면 금방 말씀이 와요. 10분 안에 그냥 설교가 끝나. 설교 제목 이렇게 탁탁 적으면. 그런 중에 살만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있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예를 들어 수요일 날 강의 설교하는데 연구를 많이 묵상하면서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받은 것은 굉장히 말씀에 대한 능력과 그리고 폭발성과 생동감이 막 넘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원고를 별로 별 필요가 없어요. 탁 이게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때는 막 그래요. 화살이 막 날아가지고 우리가 책에도 보면 그런 책 있어요. 성도의 가슴에 말씀의 화살을 꽂아라. 이런 설교 책이 있거든요. 성도의 가슴에 말씀의 화살을 꽂아라.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설교를 딱 한번 보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날아가서 있잖아요. 확 이렇게 박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이 막 막 이렇게 막 나가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루 종일 꿇고 말씀 없어서 말씀 없어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가 임하고 나서 여기서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딱 들려.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건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여기 아버지의 음성을 여기서 듣는 것도 물론 말할 것 없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성령님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안 되니까 이거 엄청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장례를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거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바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뭐 어떻게 또 어떤 말 할지 모르니까 나에게 학자의 혈을 주사 나로 공표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옵소서 매일 그 기도를 한다니까요. 지금도 왜? 내가 이게 안 하면 안 돼. 항상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가 와서 장례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례일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라 했죠. 기도하라 했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애언자는 선지야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받는데 그러잖아요. 애언의 은사 또 어떤 이런 장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받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검증되지 않는 데는 쫓아다니면 안 돼. 절대 가서. 아무데나 가서 애언의 은사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애언의 은사가 없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애언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애언 기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혼란이 와버려. 혼란이. 애언의 은사는 뭐가 있냐. 그 사람의 삶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임수인 검찰이 있는데 임수인 검찰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언한테 이쪽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 이게 항상 걸려. 그렇잖아요. 내가 이 길로 안 가면 뭔가 항상 걸려. 이게. 그래서 애언의 은사는 나의 삶을 구속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애언의 은사를 가지고 애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야지 함부로 애언의 기도를 받으면 잘못하면 엄청난 이런 인생에 혼란이 오고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진짜 애언자는 적고 가짜들이 많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참으로 애언을 바르게 한 사람은 적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애언의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때로는 받게 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례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례일을 알기만 하고 그냥 알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 이건 안 되죠. 여기 지금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장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물어봐서 알게 됐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부가 내 사람을 한 거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한 큰 나무가 있는 꿈을 꾸게 했죠. 이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한 그 나무는 누구냐? 너부가 내 사람은 자신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막 나무 밑에 사람들이 오고 새가 와서 머물고 이랬는데 이 나무를 누군가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루토기만 놔두고 쓰러져버리는 이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지? 충격받아서. 다네일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이 나무 쓰러뜨린 것처럼 당신을 쳐서 쓰러뜨려가지고 이제 정신병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그런 경고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경고해 주신 거라고. 그런데 말 안 듣고 그 왕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거대한 성을 내가 지었다고 하면서 교만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갑자기 너부가 내 사람 왕이 어떻게 되냐? 머리가 혼매지 거더니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철사질로 동해가지고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렇게 하다가 아 이 세상 모든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돼요? 교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알았을 때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비해야 될 건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장례를 가르쳐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막 정말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갔잖아요. 더 그 꿈에서 보여준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례에 말씀해 주신 것 이루어질 걸 믿고 준비하고 인내했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장례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계획하고 계실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받고 성경음성을 듣고 이렇게 알기를 계속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성령을 통해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여기 있는 이 종도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거 뭐 하면 이런 사역 할까? 또 저런 사역 할까? 막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성교 사역해라. 그러면 어때요? 목회하자면 성교로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성교 사역이 아닌데도 성교하려 한다든가 목회가 아닌데도 목회하려 한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안 맞잖아요. 주의를 해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길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